이제 두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진짜 음악의 힘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요즘에 굉장히 외로웠거나 힘이 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이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들이 계속 이어졌으니 이번에는 저희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퀴즈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계자분들 몰래 준비했습니다 진짜예요 놀라셨죠 관계자분들 한참 놀라셨어요 놀라셨잖아요 지금 진짜예요 제가 그냥 멘트라고 써놓고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기 보이시죠? 상품 뭐야 지금까지 중에 반응이 제일 좋잖아요 뭐야 잠시만요 얼굴 좀 귀엽게 느낄게요 하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퀴즈 이벤트 다루고 있네요 집중해 강력있다 강력있다 자 퀴즈 갑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시는 분께 제가 퀴즈를 맞힐 기회를 드리건데요 어떤 선물이냐 하면 곧 12월이잖아요 이제 진짜 2024년 얼마 안 되었어요 여러분들 겨울에 포근한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해서 내 첫 인형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저랑 앞으로 모든 공연 같이 다녀주시면 안될까요? 좋아요 자 오늘부터 오랑이 1 이렇게 좋습니다 자 첫번째 퀴즈입니다 야심차게 좋으세요 이거 멤버들도 놀라요 지금 긴장되어 긴장하고 있다 지금 자 첫번째 퀴즈입니다 기타리스트 김동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환아 우리가 긴장되신 것보다 평소 시크한 표정과 치명적인 핑크 물기 그리고 강력한 기타 연주로 남심여심 할 거 없이 모두를 뒤흔드는 기타리스트 김동현 오늘 처음 군대 이 김동현씨의 MBTI는 무엇입니까? 아이 동현씨가 한 번 가장 손에 빨리 아이가 지금 너무 강력하게 나오는데 뭔지는 몰라요 자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시는 분께 우리 동현님 누구한테 제가 여쭤보면 좋을까요? 못봐가지고요 아 못봤대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손 내리시고요 동현님 MBTI는 꼬실까요? 안경 쓰신 여성분 어디 계시죠? 아 저기 매트요 네 무엇일까요? 아이애티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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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이애티 알겠습니다 우리 체크낭망이 보십니까 아이애티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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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이애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우리 펜커페 회장님은 인간적으로 하지 말자 아이애티 잠시만요 우리 남학생 우리 임진욱 E-NFT E-NFT 정답 이렇게 좋아하시는 크리스마스 소원이 뭐에요 어 아이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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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바insi tutti 아이애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멤버와의 본명을 맞춰주시는 분께 조용해졌다 그죠? 한명도 써? 안되겠다 변경 변경 긴급상태 긴급상황 알겠습니다 아 진짜 없어요? 진짜? 검색? 검색? 인스타 팔로우라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소개 한번만 하고 다음 퀴즈 갈게요 기타리스트 김동현입니다 드라머의 진수용 건반의 이신영 저는 보컬의 오아입니다 한창이 너무 작아요 아니 선발받을때나 이렇게 다르시면 안되죠? 다른 계좌로 가겠습니다 자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성 출신 고맙에 휴엉 새로운 별명은 강자이다 누군지 혹시 예상되시나요? 이건 퀴즈 아니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실래요 여러분? 어떡해.. 모두가.. 네 맞아요 우리 노래하는 감자가 실제 예명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신영님 그리고 또 공연에서 아이들과 티니핑 얘기를 하다가 아아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저씨핑이라는 줄 알고 상처를 받았던 우리 신영님 작곡 작사 편곡 모든게 뛰어난 우리 신영님 제가 퀴즈 준비했는데 이게 누구일까요를 해야되는데 제가 계속 신영님 안되겠다 그럼 신영님의 MBTI 가겠습니다 신영이네? MBTI는? 두구두구두구 누구일까요? 아 누구일까요? 여러분 뭐일까요? 무엇일까요? INFP인가요? 아닙니다 끝에 우리 여성분 EMTP 아닙니다 어렵잖아 너무 재미있다 땡 소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 여성분 네 ESFJ ESFJ 땡 우리 남성분 ISDJ 땡 아니요 힌트 드릴게요 그.. 상상초월 우리 남성분 네 W W O O O ETP ETP 땡 어떡해 네 EJFJ E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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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P ENFP 정답입니다 박수하러 드릴게요 이즈 감사합니다 아직 선물 더 넘었어요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으 다음 퀴즈 우리 드러머 너무너무 멋진 막내 진수요 오 수용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갈까요? 1번 망고 2번 딸기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십니다 아 손 드는 거 봐야 된대요 자 다시 내려주시고요 무엇일까요? 우리 주황색깔 모자 혹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찍었어요 정답입니다 망고를 사랑하는 우리 수용이였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퀴즈입니다 퀴즈 말고 이번에는 다른 거 해볼게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마지막 퀴즈예요 퀴즈 말고 다른 거 보아밴드로 4행시가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이게 한 번에 다 몰아서 하는 거였냐고 퀴즈를 지금 궁금하시는데 맞아요 보아밴드 4행시 이거 조금 어렵죠?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퀴즈 이벤트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다음은 여기 계신 죄송합니다 주변에 제가 여기저기는 영상으로 보내주시고